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 얼마나 보완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진짜 싹 다 바꿔야겠다 안녕하세요 알고잇니의 김수현입니다 이름, 성별, 그리고 전화번호, 신용카드 같은 개인정보부터 게임 아이템,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 내 데이터가 알게 모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계정 해킹은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해킹 사건이 뜰 때마다 내 개인정보도 유출되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젤리님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계정 해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비밀번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와우! 구독 땡큐! 여러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밀번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000? 혹은 뭐 QWER? 정답은 바로 123456인데요 비밀번호 관리업체 노드패스가 50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리보고에 따르면 123456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비밀번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10위권 안에는요 QWERTY, 패스워드, 그리고 11111도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비밀번호 사용을 해봤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단순한 비밀번호는요 1초 안에 슉! 해킹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쉬운 비밀번호는 이뿐만 아닙니다 구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9%가 비밀번호의 이름이나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포함시켰다는 건데요 거기에 덧붙여 반려동물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의 이름을 포함시키기도 했다고 하죠 예를 들면 수현 혹은 메시를 넣어서 비밀번호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요즘에는 뭐만 하면 SNS에 다 업로드하잖아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 배우자, 그리고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지까지 SNS에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 비밀번호를 추측하기 훨씬 쉬워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나마 비밀번호 설정이 쉬웠던 것 같은데 비밀번호 바꿀 때마다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기호까지 비밀번호에 넣으라는 게 뭐가 이렇게 많아 싶으셨죠? 사이버 보안업체 하이브 시스템에 따르면 소문자로만 구성된 4자에서 8자 비밀번호와 대소문자를 섞은 4자에서 6자리 비밀번호 심지어는 숫자, 대소문자, 특수기호 모두 사용한 4자리에서 6자리의 비밀번호까지 즉시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않나요? 분명 숫자, 대소문자, 특수기호를 모두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뚫린다고? 싶으시죠? 사실 이 조합은 복잡한 배열을 통해 해킹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문자가 너무 쉽게 배열되는 바람에 효과가 미미한 거죠 예를 들자면 왼쪽처럼 복잡하게 조합해야 하는데 오른쪽처럼 단순히 조합할 경우 숫자와 특수 문자를 포함하더라도 너무 쉽게 뚫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밀번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해킹에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방법이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6자보다는 12자 비밀번호가 훨씬 안전하고요 6자를 해독할 때보다 12자를 해독할 때 컴퓨터는 62조배 이상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균수명을 100년이라고 쳤을 때 숨도 안 쉬고 2만 세대 동안 가업을 이어서 해킹을 했을 때만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복잡하기만 한 짧은 비밀번호보다는 최소 15자 이상의 패스프레이즈형 비밀번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패스프레이즈란 하나의 단어 대신 외우기 쉽거나 연상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된 암으로 규칙성 없는 문자들의 배열이 아닌 유의미한 단어들을 조합한 형태를 뜻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갈로란트 수연 중개하다 혹은 메쉬 물을 마시다처럼요 이렇게 문구를 만드는 이유는 비밀번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해독하기 더 어려워지는 데다가 본인만의 단어 나열이라 문구가 길어도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여기에서 더욱 안전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관련 없는 여러 단어를 결합하여 하나의 문구를 만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털사이트와 공인인증서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쓰기에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사이트마다 비밀번호 설정 조건이 달라서 나중에 보면 비밀번호가 중구난방으로 설정돼 있어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메모장이나 종이에 적어놓으면 유출될까봐 우려스럽잖아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비밀번호 관리자인데요 비밀번호 관리자는 각 사이트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해놓고 자동으로 로그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해놓아도 될 뿐더러 자동으로 로그인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대표적인 비밀번호 관리자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는 같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모든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노트북에서 저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다음은 원패스워드와 라스트패스, 비트워든 등과 같은 비밀번호 관리자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여러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장점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기능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보안 노트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키 저장 비밀번호 자동 변경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한 번쯤은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이 있는데요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은 애플답게 아이패드와 아이폰, 애플워치, 맥과 같은 모든 애플 기기들에서 계정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진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윈도우 한정으로 구글 크롬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계정 해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SNS 해킹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판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젤리분들도 사이버 보안의 경각심을 갖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통해서 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소듀화잖아요?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있니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고있니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채널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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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